신주쿠 오늘은 가족에게 신주쿠에서 입질환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신주쿠으로 왔습니다 짜잔 과연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다가가 황글매니판이 있어서 저는 맨 추가는 안하고 저희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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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좀 저렴하게 구매하셨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신주쿠 이세탄 백화점이에요. 떨려 돈 쓸 생각에. 6층으로 오니까 이렇게 안내가 잘 돼 있어서 요거 보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를 발급받았고요. 모든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안내문을 다시 봐야 되는데 3만원인가 30만원 이상이었거든요. 요거 제가 자막에 한 번 더 달아드릴게요. 저 지금 할인받을 생각에 너무 떨려요. 말이 빨라졌어. 그리고 또 이 카드가 좋은 게 일본 전국 이세탄 백화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 보이시죠?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오셨을 때 발급받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로에베에 왔습니다. 요렇게 생긴 비슷한 법원의 새로고요. 라면 먹었을 때가. 찍어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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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괜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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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 파이브 할인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오오. 오오. 아, 조금遅く데.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비겸에를 지나가는데 운동화가 너무 예뻐가지고 120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그치? 지나가다가 우니츠카 타이거를 보는데 너무 귀여워서 네, 정말 굉장히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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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에 넣으니까 캐스프리하고 할인받고 하면 70만원대 받거든요? 가격이 진짜 많아서 나름도 예뻐가지고 이게 너무 예뻐서 한번 들어가는데 텍스 빠지면 1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11만엔 지금 봤던 미니 크로스배드 있어서 북극도 한번 보려고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쁜데? 예쁜데? 베이컨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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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사고 싶은 반지가 생겨가지고 기오레 가려고 김자에 왔습니다 고마워 고마워요 혹시... 영상은 RAO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하였는데, 붕어비도 worst됩니다. 릴덕을 해야 해요. 한국에서 산 쪼리를 오늘 처음 신었는데 와 발이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탄 거 같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